요한 씨는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는 것 같네. 이렇게 생겼구나. 깼어요? 아깝겠죠. 다정 씨가 내 얼굴 감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죠. 왜 이래요? 아픈 사람이. 가만히 있어요. 다정 씨 움직이면 아프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. 아파요? 아니요. 행복해요. 요한 씨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. 내가 다정 씨 두고 어떻게 죽어요. 안나를 두고도 절대 그러면 안 되죠. 말이라고. 고마워요. 그리고요. 또 뒷말이 있을 텐데. 얼른 해봐요. 살아난다고. 이번에 절실히 알았죠? 내 존재가 어떤지. 내가 얼마나 다정 씨한테 커다란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았을 거야. 아 기분 좋다. 이런 거면 칼 한 번 더 맞아도 되겠네. 그걸 말이라고 해요?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. 아파요? 겁봐요. 웃고 움직이고. 그럼 상처는 데 터질 수도 있어요. 다정 씨. 나 물 좀 줘요. 못 말라요. 물 매개 줘. 아휴, 못 말려. 아휴, 못 말려.